안녕하세요 버리안 주호쌤입니다 지금 고객님이 지각하고 계셔가지고 한 5분 정도 시간이 더 될 것 같아서 한번 더 찍어봤어요 한번 염색으로 돌아볼까요? 이제 여름 같은 경우는 음... 보자... 이런 애쉬블루? 왼쪽 거예요 애쉬블루 이런 것도 예쁘고요 탈색을 3번 정도 뺐다고 하시면 이런 컬러도 괜찮고요 근데 색깔이 좀 안 빠지는 애쉬블루를 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좀 진한 블루 이거, 이거, 이거 순서대로 애쉬블루 이런 계열도 있고요 이런 바이올렛 느낌 이거보다 조금 연한 것은 이 두 개의 느낌 정도 가 있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블루랑 바이올렛 색깔 있잖아요 이 두 개 섞은 청보라 느낌 어떤가 싶네요 이거 청보라 느낌의 염색 되게 예쁩니다 전화에 대한 지속된 경고,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이 연합이 저는 연락 부인의 봉이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지속되는 상자 그리고 всем 전문가가 싶고